안녕하십니까 펑션베이 사업그룹 기술사업팀에서 사용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성호 소속입니다. 리커드아인 V9R5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줄 리커드아인 V9R5의 다양한 신기능과 기능개선사항 중 프로페셔널과 관련된 여러 기능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의 바디, 조인트, 서브엔티티의 새로운 기능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얼랜스텝에 있는 포스트 툴과 프로그램 설정, 플롯에서 개선된 기능 중 중요한 기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디와 그룹 요소들의 액티브인 액티브 기능입니다. 리커드아인에 정의된 조인트나 포스트를 해석 시의 계산에 반영할지 혹은 반영하지 않을지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액티브인 액티브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R5에서 리지드 바디, 풀플렉스 바디, 알플렉스 바디와 그룹으로 생성되는 여러 요소들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조인트나 포스트와 달리 바디와 그룹 요소들은 조인트나 포스로 다른 바디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선택된 것만 인액티브를 설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디와 그룹 요소의 인액티브를 설정하면 연관된 조인트나 포스들도 자동으로 인액티브가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해석에 제외시키고 싶은 바디와 그룹 요소를 삭제하지 않고도 손쉽게 해석에서 제외할 수 있어 필요한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디의 인액티브 설정은 바디 프로펄티 대화창에서 인액티브 체크 박스를 체크해 놓거나 데이터베이스나 워킹 윈도우에서 해당 바디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인액티브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시 액티브 시킬 경우 인액티브 설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액티브 명령을 재실행하면 되는데 이때 다른 바디들과 연결하는 포스나 조인트들은 자동으로 다시 액티브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바디와 연결된 조인트나 포스도 함께 액티브 되는 걸 원하는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Active Related Entity Together 명령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룹으로 정의되는 요소는 프로펄셔널은 C-motion 그룹, Bing 그룹, General 그룹이 있습니다. 툴킷에서도 도구에 따라 그룹으로 설정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액티브 인액티브 설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룹의 프로펄티 대화창에 있는 Update Inactive Flag of All Entity에서 설정합니다. 그룹에 속한 바디, 조인트, 포스 각각의 엔티티는 액티브 인액티브를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요소의 액티브 인액티브의 설정 중에 디폴트 벨루인 Keep은 그 각각의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옵션입니다. 나머지 액티브 인액티브, 액티브 위드 릴레이티드 엔티티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디의 설정과 동일합니다. 홈 탭의 세팅 메뉴 중 디스플레이 설정에는 인액티브된 요소들의 그래픽 컬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쉐이드나 와이어 상태일 때의 컬러를 특정한 색으로 설정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아이콘도 프라이트 설정을 하여 눈에 띄기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렌더 툴바의 기능들 중 인액티브 요소들을 하이드 시킬 수 있는 기능이 R5에서 추가되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하이드 인액티브 엔티티 설정 예로 트랙 툴킷의 트랙 어셈블리를 인액티브한 경우입니다. 그룹으로 정의되는 것들 중 트랙 툴킷처럼 클론을 정의하여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것들은 클론의 액티브 인액티브 설정으로 적용된 어셈블리 전체의 액티브 인액티브를 설정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메시된 서피스와 같이 U방향, V방향 두 방향 벡터를 정하고 각 방향으로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지는 사각형 메시로 정의하는 서피스를 UV 서피스라고 합니다. 이 UV 서피스를 이용하여 조인트나 컨택 포스를 정의하는 경우 해석 시 바이 큐브 헐미트 서피스 포뮬레이션을 적용하여 보다 매끈한 서피스를 해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UV 서피스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바디 에디트 모드에서 솔리드 지오메트리의 특정 페이스들을 선택한 후 UV 페이스로 정의하여 생성합니다. UV 서피스를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는 포인트 투 서피스 PTSF 조인트와 스피어 투 UV 서피스 UV 스피어 컨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R4에서는 이 조인트나 포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서피스 설정에서 넘버 오브 패치, 즉 패치가 나누어진 정도를 직접 정의해야 했습니다만 R5의 UV 서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피스 정보가 그대로 조인트와 컨택 포스의 패치 정보로 사용됨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페셔널의 조인트와 관련된 기능 개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C모션 그룹의 언어프 조인트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장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모션 그룹의 대화창에 각 자유도별로 언어프 조건을 익스프레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익스프레션 조건을 모든 자유도에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육자유도 각각의 모션과 각 자유도 방향의 언어프 조건들을 조합하면 보다 다양한 모션을 손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R5에서 조인트의 마찰 정의가 스크류, 플래너, 인플레인 조인트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조인트들 중 Cv 조인트를 제외하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라인에 속하는 모든 조인트에서 스틱션을 포함한 마찰 정의가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브엔티티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브엔티티, 스프라인 커브에 주기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프라인 데이터 뷰어에서 Extrapolation 타입으로 Cyclic을 선택하면 정의한 커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로 해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프라인 데이터는 첫번째 데이터와 마지막 데이터 값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어야만 합니다. 리커라인에서 다양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익스프레션은 결과 값을 플롯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퀘스트를, 다른 익스프레션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려블 리퀘션을 반드시 정의해야만 했습니다. R4에서는 리퀘스트를 정의하지 않아도 플롯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었고, 이번 R5에서는 배려블 리퀘션을 정의하지 않아도 다른 익스프레션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xpv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다른 익스프레션의 값을 참조하여 새로운 익스프레션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환 참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어넬리시스 탭의 포스트 툴들과 세팅에 관련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툴 중 마커가 움직이는 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마커 트레이스 기능의 두 가지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서브 시스템에 정의된 마커 트레이스는 상위 모드로 가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지 않아 반드시 해당 서브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만, R5에서는 하위 서브 시스템의 모든 마커 트레이스가 상위 모드에서 디스플레이 되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또 특정 레퍼런스 프레임 기준으로 마커의 개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트레이스 정의의 레퍼런스 프레임 설정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시는 좌측의 동영상은 고정된 좌표를 기준으로 우측은 회전하고 있는 좌표계를 기준으로 동일 마커의 개적을 도시한 것입니다.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특정 마커, 여기서는 샤프트의 CM 마커가 되겠습니다. 샤프트의 CM 마커와 베어링의 상대적인 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툴의 나머지 기능인 포스트 디스플레이와 컨택 프레서 컨투어 기능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디스플레이의 경우 리스트 창에서 언어플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컨택 프레서 컨투어 기능에서는 수치 결과를 CSV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컨트롤 도구 중 애니메이션 스케일링 기능은 특정 바디의 움직임에 스케일 팩터들을 정의해서 그 바디의 움직임을 강조해서 화면에 보이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 스케일을 특정한 좌표계나 유연체의 노드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해당되는 바디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R5S는 리스트 대화 창에서도 관련된 수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eigenvalue 해석에 컷업 로우 프리퀸시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eigenvalue 해석 결과에는 6개의 강체 모드가 포함되어 출력되었는데, 보통 일정한 레벨 이하의 주파수로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결과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컷업 로우 프리퀸시를 설정하면 설정 주파수 이하를 해석 결과 출력에서 제외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출력해 파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 설정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주 길게 표시되던 파라메트릭 밸류와 포인트 수치를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세팅에서 디지트 수를 정의해 간략하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커다인 플롯에서 추가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에서 그려볼 수 있는 바디의 해석 결과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유연체의 경우 스트레인 에너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해석 과정에서 동력학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커다인 플롯의 도구 중 캠벨 다이어그램 3D에 볼드 칼만 필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볼드 칼만 필터는 회전체 오더 트래킹에 유용한 필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캠벨 다이어그램 3D 툴에서 RPM 오더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 Y 섹션 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체와 관련한 해석 시 보다 명확하게 해석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커다인 V9 R5 프로페셔널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